춤은요. 마음을 움직이는 몸의 언어라고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춤이랑 소통. 제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. 싸우다. 서로 이기려고 다투다. 집사분 섭외력 대박이다. 보안과 조롱이 난무하며 위아래 경계가 무너진 이곳에서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파이터들입니다. 싸운 판이 벌어졌으니까 난 싸워야지. 저는 라티카가 나올 줄도 몰랐어요. 좀 걱정됐어요. 바비야 너는 다른 데로 가야겠다. 근데 진짜 제가 보내드릴게요. 기분이 안 좋은데 나 지금. 예고편. 예고편. 야 슈퍼 버튼 눌러.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사실 저는 가비의 가슴이 부러워요. 나는 그거 공감해. Too late. You're too late. 나도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저희가 이 토크를 어떻게 낄 수가 없어가지고. 와 세다.